처음 보는 집이죠? 아... 처음 보는 집이죠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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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김건우 씨 김건우 씨 머리를 묶고 아... 멋있다 아... 빨리... 해야지 아... 바로... 야... 저거 쉽지 않은데? 야, 일어나자마자 해? 아... 그만... 아, 일어나면 청소를 한다고 아, 진짜 아, 깔끔하다, 야 아... 와, 어제 자기 전에 닦았는데 자기 전에도 닦았대 일단은 바닥 닦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충분히 깨끗이 닦였음에도 불구하고 한... 30분 있다가 괜히 한 번 더 닦아요 네 맞아 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여기 카페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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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.. 이야... 이야... 아... 아... 아니, 진짜 깔끔하네 어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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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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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꺼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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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분 대단한 분이네 하하 하하 어, 저장훈 마음에 쏙 들었어 원이은 감탄 마음에 쏙 들었어요, 지금 대단한 분이야 나도 저렇게는 안 하거든 아침에 삼성 하하 어디 가시는거지? 버스에 있는 하하하하 하... 대단한 분이네. 오우. 오우. 어머나. 어떻게 팬들인가 봐. 어머. 오우. 몰래 뵀습니다. 아 예 아닙니다. 아우. 아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우. 와우. 와우 감사합니다. 네? 아이수 아이수 카드립니다. 아이수 아이수 카드립니다. 아이수 아이수 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 좀 부끄러워해요. 저거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할 것 같아요. 쑥스러울 때가 있죠? 오우. 어우.. 오오우. 밝은 육박. 자expist. 다섯. 계속. 일곱. 여덟. 아홉. 열. 크게 넣어, 하나, 둘, 셋 됐어, 오케이 선생님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되게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는 줄 알아요 무거운 무게로 할 수는 있지만 무거운 무게로 하면 양아치 명호가 아니고 제준이를 이길 수 있는 그냥 양아치 저희 진짜 가볍게만 하잖아요 그렇지, 가볍게도 몸은 만들 수 있어, 정확한 자세 하나, 둘, 셋 셋, 여기야, 넷, 여기야, 다섯, 계속, 여섯 머리 계속 들어, 둘, 넷, 여기 다섯, 여섯